오늘의 연극은 왕국이라는 연극이고 김하준, 민시영, 민시우가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박수! 왕국의 연극인 하준, 루이크와 그리고 나쿠나 나쿠나 쌍, 포크 그리고 공주 공주, 공주 공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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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공주, 공주, 공주 공주, 공주 공주, 공주, 공주 나는 아주아주 평범한 사람 이 아니라 영웅 루이크 뭐해? 난 난 이제 영웅할 거야 난 이제부터 악당이 될 거야 둘은 둘은 서로가 저기라는 걸 알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공주 그때 공주 하자 유준아 유준아 너가 이거 쓰고 네 역할을 해야겠다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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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말아라 내 공주님 무슨 일로 싸우냐 둘이 팀이 되라 공주 역할이 되게 많았네 둘은 팀이 돼서 둘은 팀이 돼서 반역을 꿈꿉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readings fried ster 이 형의 천으로 갑니다 가자 근데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? 안돼 그 후로 악당이 없어져 세계가 안전해졌습니다 끝 마술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 다시 한 번,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마법사, 쿠크 마법사입니다. 오늘은 마술이 어떤 마술이라면요. 넷, 넷, 넷. 너는 어떤 마술일까? 그걸 연습해야지. 눈 감고 하나 더 빠지는거에요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 둘 셋 진짜 맛을 너무 멋있어 파란색 색연필이 나오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십시오 네네 아이자 저는 저 생기맛술이야 너무 잘하네 박수 그 다음은 루이크 김하준의 서커스쇼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박수 여기 5초동안 제가 한발로 올라갈거에요 작두 타는거를 이게 한발로 5초동안 있을거에요 우와 정말 어마어마한 대박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인데 한 번 파주머니 성공할 수 있을지 한 번 봐주세요 오우 어마어마한 주식이야 진임 우리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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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잘 있는 책을 골라서 앞에서 읽어보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어